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 활용법 이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번 문제까지 해서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문제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각도에 대한 단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라디안은 몇 디그리인가 그랬어요. 각도를 표현하는데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도로 표현하는 3도, 30도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그리로 표현하는 각도 표현법이 있습니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부채꼴 모양이 있어서 부채꼴의 반경을 R로 놓고요. 호의 길이를 S로 놓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S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때 이루어지는 각을 세타로 놓고 호의 길이 S, 이 길이죠. 호의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길이 S를 표현해주면 R 곱하기 세타로 계산이 됩니다. 이 호의 반경 R 곱하기 사이각으로 해서 호의 길이를 표현을 해줘요. R 곱하기 세타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 세타를 R분의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붙이는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반경을 R로 해서 한 바퀴 돌았다. 반경을 R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했다. 한 바퀴 회전을 했다. 그러면 세타가 그러면은 이 각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원의 길이가 되겠죠. 원의 길이는 파이 D가 돼요. 파이 D는 이 파이 R이 되겠죠. D는 지름이니까, 원의 지름이니까, D는 원의 지름이니까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주율이라고 해서 원주율 파이에다가 이 원의 지름을, 원의 지름 두 배 R, 두 배 R을 곱해주면 이 원의 원주 길이라고 해서 이 원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파이 D가 지금 S가 되는 거죠. S가 되는 거예요. S가. 이렇게. 그럼 이 S가 지금 R 곱하기 세타니까요. R 곱하기 세타니까 이렇게 R이 없어지면은 세타가, 이때 세타가 2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죠. 그럼 1회전했어. 한 바퀴 회전했어. 그러면은 360도죠. 360도가 돼. 그래서 이 파이 라디안이 360도다. 360디그리다. 이런 얘기죠. 디그리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정리하면 18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라디안을 도로, 디그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각도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130도는 몇 라디안인가? 130도는 몇 라디안인가?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이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18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는 거예요. 디그리를 없애야죠. 130 곱하기 180분의 파이에서 이 도를, 도에다가 도로 나눴으니까 이게 단위는 없어져. 단위는 없어지니까 파이 라디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1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2.27이 나오게 됩니다. 2.27 라디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130, 130 곱하기 파이, shift키 누르고 exp 눌러주고 파이 나누기, 분모는 나누기, 나누기 180, 180 이렇게 눌러주면, 엔터 쳐주고, 엔터 쳐주면 2.27, 2.27 라디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이 꼴 180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분의 3 파이는 몇 디그린가? 그랬어요. 4분의 3 파이가 붙으면 라디안이라는 얘기야. 라디안이라는 얘기니까 4분의 3 파이를 라디안을 디그리로 고치려면 파이 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죠. 파이 분의 180을 곱해서 라디안을 없애요. 라디안을 없애면 디그리만 남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3 곱하기 180 나누기 4, 그러면 135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128.34도를 도분초로 고쳐라 그랬어요. 도분초로 고쳐라. 이렇게 1도는 60분입니다. 60분이고 1분은 60초예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고쳐주면 돼요. 128도, 128도 0.34도를 60으로 나눠. 60으로 나누면 20.24가 나올 거예요. 20.24. 이런 식으로 해서 20분 24초. 20분 24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1도가 60분이고 1분이 60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손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 그런데 계산기에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카시오 같은 경우는 도분초 단축키가 있다고 그랬죠. 도분초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128.34도, 128.34도를 엔터를 쳐서 여기에 128.34도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는 Shift키, 이 도분초 단축키를 눌러주면 이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128도, 20분 24초.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샤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도분초로 표현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도분초로 바꾸는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이 도분초 단축키를 이루는 단축키를 가지고 세컨드 펑션하고 적절하게 조작을 통해서 도를, 디그리를 도분초로, 도분초를 디그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카시오에서는 도분초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Shift키랑 조작을 통해서 128.34도를 도분초로, 도분초를 128.34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각도 변환을 해야 되는 도분초를 도로 고쳐서 푸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라디안을 디그리로 고치거나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고치거나 이런 거는 왕왕이 있어요. 재료 칵이나 설계, 재료 칵 문제라든가 설계 문제 풀고 할 경우에는 써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 파이 라디안이 바로 180도다. 이걸 이용해서 라디안을 디그리로,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봅니다. 5번 문제 보면 접촉각 세타가 136도, 마찰계수 뮤가 0.25일 때 장력비를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접촉각은 라디안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설계 공식인데, 벨트 전동 장치라고 하는 벨트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 장치에서 장력비라고 해서 긴장측 장력을 이완측 장력으로 나눈 값을 이에 뮤세타라고 해서 표현이 됩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공식 속에는 2차 실기 준비할 때 기계 설계학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익스퍼넨셜, 익스퍼넨셜 뮤세타를 계산기 누르는 거를 훈련하고자 한 거야. 지금 요거를 계산기를 누를 수 있느냐.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제 하는 거고 계산기를 누를 수 있느냐. 익스퍼넨셜, 뮤세타 계산기를 누를 수 있느냐. 뮤는 마찰기수라고 얘기를 하고 세타는 접촉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누를 때는요. 반드시 가로열고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익스퍼넨셜, 가로열고 136도 요거를 라디안으로 고쳐야 돼.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니까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180분의 파이를 곱해준 거죠. 그러면은 디그리가 라디안으로 고쳐지는 거야. 곱하기 0.25, 마찰기수로 곱해서 가로닫고 해줘야 돼. 만약에 가로를 열고닫고를 안 해주잖아. 그러면 이 익스퍼넨셜 136도만 들어가. 그러면 이제 에러가 뜰 거야.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가로를 반드시 해줘야 지수로서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1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136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하기 0.25 이렇게 이제 계산기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 2를 오일러수라고 얘기합니다. 오일러수라고 얘기를 하고 2의 값이 익스퍼넨셜 이런 표현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되는데 2.7나 8이 정도 이상의 값이에요. 이 값을 단축키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 이제 오일러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계산기에 보면은 이 ln 단축키 밑에 보면 2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어요. 자 2의 x승이 꼴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 꼴 y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의 x승이 꼴 y다 이렇게 양쪽에 ln을 취해요. ln을 취해주면 ln 2의 x승 가로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는데 로는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고요. 2의 x승이 꼴 y다 ln y다 양쪽에 양변에 ln을 취해주면 ln을 취해주면 ln y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ln 2의 x승에서 이 x는 ln 앞으로 나가요. ln 앞으로 나가고 x의 ln 2이 꼴 ln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ln 2라고 하는 값은 1이에요. 1 1이 돼. 1이 되기 때문에 x이꼴 ln y 이렇게 표현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된 거랑 똑같아. 그래서 ln y를 계산해주면 이제 x가 계산이 되는 거고 x가 계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또는 이제 그 이 exponential의 x승을 계산해주면 y가 나오는 거고 ln이라고 하는 건 밑수가 2인 밑수가 2인 로그죠. ln이라고 하는 건 밑수가 2인 로그로 보면은 됩니다. 상용 로그 자연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용 로그는 밑수가 10이고요. 자연 로그는 밑수가 2인 오일러 지수를 밑수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와 지수함수의 관계를 표현한 게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알아야 계산기를 누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e의 x승을 계산하는 겁니다. e의 x승을 계산하는 거니까 exponential 누르고요. e의 x승을 눌러야 되니까 shift키 눌러주고 shift키 눌러주고 ln 단축키를 눌러줘. 그러면은 바닥키가 나와. 바닥키가 나와서 e에 이렇게 뜰 거야. e에 이렇게 떠. 그러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어? 가로 열고 그 다음에 136 136을 눌러주는 거죠. 도는 누를 필요가 없어. 이거는 누를 필요가 없어. 136만 눌러주면 돼. 136 곱하기 파이 shift키 눌러주고 e xp 단축키 눌러주면 파이가 먹죠. 파이 먹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180 180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0.25 0.25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equal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1.81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1.8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누를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연력학 문제를 풀거나 설계 문제를 풀거나 이런 경우들 가끔 활용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1.81 1.81이 나오게 됩니다. 오일러 지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연로그와 오일러 지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연력학에서도 써먹고 유체역학에서도 써먹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설계 설계 문제 풀 때는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를 봅니다. 긴장 측 장력 2058 뉴턴 이고 이완 측 장력 1528.8 뉴턴 평벨트 전동장치에서 접촉각 세타를 구하라. 접촉각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장력비 TT over TS TT over TS TS 분의 TT 이완 측 이완 측 장력 분의 긴장 측 장력은 이에 뮤세타라고 표현됩니다. 이걸 아이스테바인 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벨트 전동장치 그 다음에 밴드브레이크 설계할 때 필요한 관계식이 되는 것이죠.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세타를 구해주는 거예요. 익스퍼넨셜 뮤세타에서 세타 뮤세타는 지수에 있는 거죠. 지수에 있는 거를 끌어땡기려면 양변에 LN을 취해줘야 돼요. LN을 양변에 LN을 취해줘요. 말씀드렸던 LN을 취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이에 뮤세타에 LN을 취해주면 LN2는 1이니까 뮤세타만 남아요. 이게 이제 LN 익스퍼넨셜에 뮤세타인데 로그의 지수값들은 로그 앞으로 나오게끔 돼있어. 로그 앞으로 빼내죠. 로그 앞으로 빼내서 뮤세타에 LN2 해가지고 LN2는 이게 1이 되는 거야. 1이 돼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LNTT over TS LNTT over TS는 뮤세타다. 라고 해서 세타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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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척기 누르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줘야 돼. 가로 열고 2058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1528.8 가로 닫고 해주고 이꼴 0.25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세타를 세타를 구해줍니다. 0.25 넘어가니까 나누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나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서 값선 나디안으로 나와요. 나디안으로 나오고 이제 디그리로 고치겠다. 그러면은 5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라디안을 디그리로 고치겠다. 5분의 180 곱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이제 계산기에서 보자면 계산기에서 보자면 일단 세타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변부터 눌러야죠. 자변부터 등호의 자변부터 계산하는 거야. ln 단축키 누르고 ln 단축키 누르고 가로열고 가로열고 2000 58 2000 58 그 다음 나누기 나누기 단축키 누르고 1528 1528 점 점 8 8 그 다음에 가로닫고 가로닫고 그 다음에 0.25 넘어가죠. 나누기 나누기 한 번 더 누르고 0.25 0.25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엔터를 치면 세타가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라디안을 디그리로 고치려면 180번의 파이를 곱해주는 거지. 180번의 파이를 곱해서 곱하기 곱하기 shift키 exp 그러면 바닥에 파이 먹고요. 그 다음 나누기 나누기 180 나누기 180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치면 디그리로 몇 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계산기를 눌러주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샤프도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단축키만 찾아서 들어가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번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6번에서는 자연 로그와 지수 관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로그의 합과 차를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ln a 플러스 ln b 다 그러면 로그의 로그의 합은요. 고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ln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된 거랑 같죠. ln a 플러스 ln b 는 l a 곱하기 b 이렇게 계산한 거랑 같습니다. l n a 마이너스 ln b 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나누기로 표현이 돼요. ln b 분의 a 이렇게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ln a 곱하기 b는 ln a 플러스 b로 풀어서 계산해도 되고 ln a a 나누기 b는 ln a 마이너스 l b 이렇게 풀어서 계산해 줘도 됩니다. 연력학에서는 이거 많이 써먹어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관계들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 관계들 참고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 7번을 봅니다.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다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다음을 구하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수평과 수직선 수평선과 수직선이 직각 직각이면 90도입니다. 직각이면 90도고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이렇게 다 곱하면 더해주면 180도가 돼야 돼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돼. 사각형 같은 경우는 4 같은 경우는 다 직각이잖아. 90 곱하기 4 4 9 36 그러니까 360도가 돼야지 되는 거고 삼각형은 180도가 돼야지 되는 거고 180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변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사변 이 사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빗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빗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빗변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각 세타가 주어졌어. 항상 각 끼인 각이 이렇게 수평 성분의 변과 수직 성분의 변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나머지 두 각 나머지 두 각을 더해주면 90도죠. 90도가 돼.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주잖아요. 두 각 중에 하나를 주잖아요. 주면 이 각 세타가 주어졌어. 지금 아랫각 아랫각이 주어졌어. 이렇게 아랫각이 주어졌을 때는 이 각과 마주보는 변 수직변이죠.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수직변을 높이로 봐요. 높이로 보고 이 높이와 직각을 이루고 있는 변은 밑변으로 봐. 밑변으로 봐요. 높이 밑변 이렇게 봐.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이 각이 이 각이 주어졌다. 그럼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밑변과 높이를 잡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끼어진 각과 보는 변 을 높이로 보는 거야. 높이로 보고 그리고 수직변 수평변을 높이로 보고 수직변을 밑변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풀 때는 편할 수가 있어. 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세타라는 각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세타라는 각을 끼고서 높이 수직변이 높이 수평변이 밑변 수직변과 수직 시평변이 이루는 각이 직각 90도 90도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잡아준 거고 이 R은 빗변이 됩니다. R은 빗변 밑변은 A 3 높이는 B 4 이렇게 나왔죠. 4 그럼 R은 얼마냐? R은 5가 됩니다. R은 5가 되는데 R을 계산하라. 빗변의 길이 R을 계산하라. 그랬더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해서 계산합니다. 피타고스 정리라고 얘기를 해서 피타고스 정리를 하고 얘기해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수평변과 수직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걸 피타고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R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R을 넘겨야죠. R을 계산하겠다면 R을 넘겨야 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R이 넘어오니까 지수를 붙죠.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이걸 계산하려면 제곱근 씌우면 된다 그랬죠. 제곱근 씌우면 돼. 그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서 이렇게 씌워주면 된다. 그러면 R이 빗변이 계산이 되는 거야. 써먹을 일이 많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R은 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변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변이라고 볼 수도 있어. 벡터 삼각형에 이거를 이렇게 벡터 삼각 화살표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변이가 됐든 속도가 됐든 가속도가 됐든 힘이 됐든 이런 물리량들 이런 물리량들은 큰 틀에서 보면 벡터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 물리량이라고 해서 지금 이 관계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서 표현되는 이 관계가 변이 속도 가속도 힘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런 관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각 세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각 세타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각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사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코사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탄젠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인은 사인 세타에서 표현하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로 표현이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표현이 됩니다. 높이로 표현이 돼서 사인 세타는 R분의 B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이와 밑변을 잡아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인 값을 이용하든 코사인 값을 이용하든 탄젠트 값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R A, B 이 크기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사인을 이용하든 사인을 이용해서 여기서 세타를 구한다 그러면 사인이 넘어와 사인이 이렇게 넘어오면 그거를 아크사인이라고 표현해요. 아크사인 사인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얘기인데 아크사인 아크사인 R분의 B로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겠다 그러면 아크코사인 코사인 넘어와 아크코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크코사인 R분의 A로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탄젠 세타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겠다 그러면 탄젠트 넘어옵니다.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그러니까 A분의 B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아요. 그것도 알아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인을 이용하든 코사인을 이용하든 탄젠트를 이용하든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타를 세타를 사인 세타를 구한다 그러면 R분의 B니까 5분의 4 5분의 4에서 0.8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니까 5분의 3 3 나누기 5 4 나누기 5 3 나누기 5 0.6 탄젠트 세타가 A분에 비해서 3분의 4 3분의 4에서 4 나누기 3이니까 1.33 떨어지게 되고요. 탄젠트를 이용해 세타를 구하해주면 아크 탄젠트 1.33 아크 탄젠트 1.33 해서 계산해주면 53.06도 해서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코사인 탄젠트에서 여기 각도를 대입할 때는요. 각도를 대입할 때는 항상 디그리로 대입을 해줘야 돼. 디그리로 대입을 해줘야지 여기에 라디안을 대입을 시키면 안 돼요. 계산이 오류가 떠요. 그래서 계산기의 이 액정판에는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 하여서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아크 탄젠트 세타 해서 1.33 누르면 53.06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을 계산하겠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를 누르겠다. 그러면 루트 단축키 눌러요. 루트 단축키 누르고 가로 열고 닫고 해야죠. 가로 열어 가로 열어주고 3의 제곱 3의 3의 제곱 제곱 단축키 눌러줘야지.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4의 제곱 4 제곱 눌러주고 그 다음 가로 닫고 해줘야 돼. 가로 닫고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R이 계산이 됩니다. 아니면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죠. 2분의 1승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R을 계산하겠다. 루트 씌우지 않고 2분의 1승으로 계산하겠다. 그럼 가로 열고 가로 열고 3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4의 제곱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누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열고 1 나누기 1 나누기 2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R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하겠다. 사인 세타를 계산하겠다. R분의 B니까 이렇게 아크사인 R분의 B R이 5입니다. 5가 나오니까 아크사인 R분의 B를 계산하겠다. Shift 그리고 사인 누르죠. 그러면 아크사인이 나와. 바닥키가 나온다는 거야. 아크사인 아크사인이 있다. 아크사인이 뜨고 그 다음 가로 열고 가로 열고 4 나누기 5 4 나누기 5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사인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는 값이 나오는 거고 자 코사인을 누르겠다. 코사인을 누르겠다. 그러면은 아크코사인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Shift키 누르고 코사인 누르면 바닥에 아크코사인이 나오는 거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3 나누기 4 3 나누기 5 3 나누기 5니까 3 나누기 5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코사인을 이용해서 세타 구하는 거고 아크탄젠트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은 Shift 탄젠트키 눌러줘. 탄젠키 눌러주면 바닥키 아크탄젠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hift 탄젠트 누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열고 4 나누기 3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지금 아크탄젠트로 해서 세타를 계산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애울 필요는 없어.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sin 30도는 1분의 2이 되고요. sin 45도면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이 되고 sin 60도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cos 30도면 2분의 루트 3 cos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sin 45도나 cos 45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sin 30도를 계산을 위해 누르겠다 그러면 sin sin 30 30에서 엔터 치면 돼. sin 30 엔터 이렇게 cos 30도 누르겠다 그러면 cos 30 30 엔터 이렇게 탄젠트 30도 누르겠다 그러면 탄젠트 30 누르고 엔터 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 되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됩니다. 애울 필요는 없어.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눌러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sin 30도 눌러서 2분의 1이면 0.5죠. 0.5가 나오는지 0.5가 뜨면은 아, 디그리로 세팅이 돼 있구나. 이렇게 혹시 헷갈리면 그렇게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은 이건 2분의 루트 2로 표현해줘도 똑같죠. 이제 유리아라고 해가지고 유리아라고 해가지고 루트 2분의 1이면 이제 분자 분모에 루트 1을 곱해주면 상관없이 똑같아.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2는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으로 표현해줘도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 때 또는 식을 정리하고 할 때 필요할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참고는 해주죠. 기초적인 거야 정말. 기초적인 거. 자격증을 따르려고 하는데 수학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선 수학부터 다시 공부하자 라고 해가지고 대학 입학하는 수능 공부하는 학원들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굳이는 없어요. 굳이는 없고 그냥 수학에 대한 대학 수학의 개론 정도 개론 정도만 한번 쭉 훑어보면 되고 수능 문제 풀 정도로 깊이 있게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거 할 때 필요한 거고 기본적인 거 자격증을 딸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한 수학은 아닙니다. 지금 쌓인 삼각함수에 대해서 피타그로스 정리하고 사인함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타그로스 정리하고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관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변이 속도 가속도 힘의 연산에 적용을 시킨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우리가 높이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끼인 각을 가지고 높이를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빗변의 사인값을 곱해주면 돼요. B는 여기서 B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야. 이런 게 자유재재로 돼야 돼. A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이런 게 자유재재로 돼야 돼. 높이를 계산하겠다. 사인을 가지고 밑변을 계산하겠다. 코사인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빗변에다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5N의 힘이 작용하고 수직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해. 그러면은 이건 얼마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각이 몇 도냐.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 5분의 3 이렇게 눌러주면은 몇 도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끼인 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3을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이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사인 세타 곱해주면은 3이 나오는 거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은 5가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밑변을 계산할 때는 코사인 값을 높이를 계산할 때는 사인 값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제 재료학, 유체학, 동력학 문제 풀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이라는 과목은 스칼라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타 연산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재료학, 동력학, 유체학학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이런 관계들이 좀 필요로 한 거죠. 이것들이 참고해 두시고 8번을 봅니다. 유유지름 D2가 16mm 피치가 0.56mm 인 나사의 리드각 알파는 몇 더인가 그랬어요. 몇 더인가 설계 문제인데요. 설계에서 나사를 설계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 리드각을 구하는 공식이 파이 D2 분의 피치라는 공식이에요. 리드각 알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크 탄젠트 이렇게 파이 D2 분의 피치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파이 아크 탄젠트 파이 곱하기 D2가 16mm 분의 피치 0.5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몇 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몇 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크 사인 아크 코스 아크 탄젠트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크 탄젠트 누르고 가로열고 0.56 나누기 파이 나누기 16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0.64도 이렇게 떨어진다. 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좀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Shift 탄젠트 키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가로열고 가로열고 0.56 0.56 누르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파이 파이 Shift 키 누르고 exp 단축키 눌러주면 파이 그 다음에 분모에 곱하기는요. 이건 또 뭐야 나누기로 할 수 있죠. 0.56 나누기 파이 나누기 16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다시 가로열고 닫고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그냥 나누기 16 눌러주면 돼. 나누기 16 해서 가로닫고 엔터 눌러주면 몇도 이렇게 뜹니다. 아크 탄젠트 0.56 나누기 파이 나누기 16 가로열고 닫고 엔터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아크 탄젠트 0.56 나누기 가로열고 파이 곱하기 16 가로닫고 가로닫고 이렇게 계산기 누를 수도 있죠. 분모에 곱하기를 연산한다고 0.56 나누기 가로열고 파이 곱하기 16 가로닫고 또 가로닫고 이렇게 해서 두 번 가로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계산해주면 돼. 0.56 나누기 파이 나누기 16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라.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는데요. 문제를 봅니다. T1 293K T2 334K 카파 1.4 P1 3Nm 제곱 V2 40m3 압력과 온도 최적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T1 T2 V2 V1 카파 마이너스 이신 이 P1 분의 P2 카파 분의 카파 마이너스 일승 이거는 이상기체의 단열변화 이상기체의 단열변화 시 PVT 관계식이야. PVT 관계식 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P2 V1을 계산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V1을 먼저 계산해요. V1을 계산하려면 이 식으로 먼저 풀어야죠. T1 분의 T2 V2 분의 V1 카파 마이너스 일승 에서 T1 293 T2 337 이꼴 V1 카파 마이너스 일승 이니까 카파가 1.4승 입니다. 1.4승 이니까 1.4 마이너스 일승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0.4승 0.4가 되겠죠. 0.4 이렇게 해서 V1을 계산한 거야. 여기서 V1을 계산하려면 293 분의 337 이꼴 40분의 V1 0.4승 이에요. 0.4승 이런 경우에 V1을 계산하려면 일단 양쪽에 LN을 취해줘야 돼. LN을 취해줘. LN 293 분의 337 은 LN 40분의 V1 0.4승 0.4가 밖으로 나오죠. 0.4가 밖으로 나오니까 0.4 곱하기 LN 40분의 V1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구하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0.4를 그냥 넘기고 V1을 바로 풀면 되네. 바로 풀면 이렇게 해서 풀면 또 나중에 작업을 한 번 더 해야지 되니까 그렇고 여기서는 293 분의 337 0.4 넘어가니까 역수로 넘어가 역수로 넘어가니까 0.4분의 1승은 40분의 V1으로 정리돼서 여기서 V1을 계산하는 거죠. V1을 계산하니까 40 넘기니까 곱하기로 넘어갑니다. 곱하기 넘어가. 이런 거 이런 거 계산기를 누르려면 계산기 누르려면 V1은 42.3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기 누르려면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337 337 그 다음에 지수잖아요. 지수니까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 눌러. 누르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1 나누기 0.4 0.4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죠. 그렇게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눌러서 엔터 치면 요구만 먼저 계산이 된 거야. 요구만 먼저 계산이 된 거고 40 넘어가니까 곱하기 곱하기 40 곱하기 40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쳐주면 V1이 계산이 되는 거죠. V1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려면 나중에 또 다시 익스포넨셜 불러내갖고 계산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수를 바로 넘겨서 V1을 뽑아내는 거죠. V1을 뽑아서 가로 열고 337 나누기 293 가로 닫고 지수 계산하는 거 거듭제곱 단축키 누르고 가로 열고 1 나누기 0.4 가로 닫고 엔터 곱하기 40 그러면 V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V1을 계산을 해줍니다. V1을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이 42.3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42.3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P2 P2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T1 T1 이꼴 P1 분의 P2의 카파 분의 카파 마이너스 일승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T1 분의 T2는 P1 분의 P2의 카파 분의 카파 마이너스 일승 그래서 T1의 293 T2는 337 P1은 3 아 뉴턴퍼 미터 제곱 파스칼 근데 P2 0.4분의 0.1 1.4분의 1.4 마이너스 1이니까 1.4분의 0.4가 되겠죠. 1.4분의 0.4승 자 거기서 P2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P2를 293분의 337 이꼴 3분의 P2의 1.4분의 0.4승 이니까 여기서 이제 P2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변의 지수를 넘겨요. 우변의 지수를 넘겨. 우변의 지수를 넘기니까 293분의 337 의 값에 뒤집히죠. 0.4분의 1.4승 역수로 넘어가니까 뒤집혀 0.4분의 1.4승 이꼴 3분의 P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P2 계산해주면 돼요. 3은 넘어가니까 이제 곱하기 곱하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 주는 거니까 자 계산기를 누를 때 그럴 때 가로 열고 가로 열고 337 337 나누기 293 293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거듭 제거 단축키 누르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1.4 1.4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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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4 그 다음 가로 닫고 가로 닫고 해줘야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엔터 쳐주면 P2가 계산이 됩니다. 파스칼로 자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지수관계 풀어낼 수 있어야지 되겠다. 9번 문제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5번 문제를 통해서 계산기 누르는 거 각 뽑아내는 거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봅니다. 10번 문제 절대압력 98kPa 온도 20도씨 물질 1kg이 가역 폴리트로픽 변화에 따라 2.4kJ의 열을 방출하여 온도 100도씨로 되었다면 이 경우 폴리트로프 지수는 얼마냐 단 비열비는 1.4고 물질의 정적 비열은 0.17kJ per kg 도씨다 라고 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폴리트로픽 변화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프 변화에서 폴리트로프 지수를 구하라고 하는 값이에요. 폴리트로프 변화에서 수연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수연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와 같이 질량 곱하기 정적 비열 곱하기 n-1 n-k, t2-t1 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연력학 수업 시간에 이런 공식들은 다 제가 전개를 해드려요. 전개를 해서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이해를 시켜주고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예제 문제들 또 선별해서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연량이 2.4 2.4로 주어졌어요. 방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붙은 거고요. 마이너스 붙은 거고 질량이 1kg 주어졌고 정적 비열이 0.17 주어졌습니다. n-1 n-k, t1 는 100도 c t1은 20도 c 에서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n을 뽑아내는 거야. n을 뽑아내는 거 n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항 정리를 해가지고 풀어야지 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n-1을 n-1을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좌변으로 넘겨 분모에 있으니까 이제 분자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곱하기 n-1은 1은 1 곱하기 0.17 곱하기 n-1.4 자 가로 열고 닫고 해줘야 되겠죠. 가로 열고 닫고 n-1.4 곱하기 100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곱하기를 하기 전에 가로로 묶어놓은 거는 가로로 묶어놓은 게 먼저 계산이 된다 그런 의미죠. 가로로 묶어놓은 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연산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배분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다 곱한 값에 배분을 이렇게 시켜서 묶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4 곱하기 n 플러스 2.4 이꼴 이렇게 되겠죠. 이꼴 이렇게 됩니다. 1 곱하기 0.17 곱하기 100 마이너스 20은 80입니다. 80 곱하기 n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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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곱하기 1 곱하기 0.17 곱하기 80 곱하기 1.4 1.4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요. 배분을 해. 이렇게 배분을 해서 가로를 풀어. 가로를 푼 다음에 n은 n끼리 묶어야죠. n은 n끼리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1 곱하기 0.17 곱하기 80 곱하기 n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2.4 넘어왔어요. 2.4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 곱하기 0.17 곱하기 80 곱하기 1.4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n을 구해주는 거죠. n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넘어와야 돼. 다시 넘어와야죠. 중괄호로 묶어놓은 거 중괄호로 묶어놓은 게 넘어와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뽑아서 없애버리면 되네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냥 계산기 누르면 2.4 플러스 1 곱하기 0.17 곱하기 80 곱하기 1.4 나누기 2.4 플러스 1 곱하기 0.17 곱하기 80 이렇게 해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서 n을 계산해주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걸려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n을 뽑아낼 수 있느냐. 정리를 해서 이 n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되겠죠. 보통은 다 여러분들이 가능할 겁니다. 혹시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습을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두시고 그리고 본 과정에 들어오면 바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0도씨 물 0.6kg과 100도씨 물 0.03kg이 대기압화에서 혼합될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몇 킬로줄 단 물의 비율은 4.187kg 1.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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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력학 0법칙 적용시켜서 풀고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표현 가역변화시 엔트로피를 구하는 표현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야 풀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연력학에서 0법칙과 연력학 2법칙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0법칙을 이용해서 평균 온도라고 하는 것을 구해줍니다. 0도씨와 100도씨 물이 섞였으니까 0도씨의 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100도씨 물은 온도가 떨어지겠죠. 얼마로 변하겠느냐 변화 온도 tm을 변화 온도 tm을 구하는 표현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운 게 0도씨 물이 빼앗긴 얻은 열 그리고 100도씨 물이 빼앗긴 열을 계산하는 식이야. 이게 0.06 곱하기 4.187 곱하기 tm 마이너스 제로 이꼴 0.03 곱하기 4.187 곱하기 100 마이너스 tm 지금 이 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식을 이해하는 거는 나중에 본 과정에 들어와서 이해를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tm을 계산해 내느냐 낼 수 있느냐 이거죠. 펭균 온도 tm을 계산해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느냐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지금 비열 물의 비열 곱하기 ln ln t1분의 t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준 건데 지금 계산기 누르는 거 연습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tm을 구할 수 있어야죠. tm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했던 거 문제 10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항정리 해가지고 풀어내야 돼요. 배분 법칙 이항정리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로그 연산 이런 걸 적용시켜서 계산기를 눌러야 되겠죠. 자, 근데 tm을 끄집어내려면 이제 배분을 해야지 돼요. 배분을 해서 끄집어내는데 이 꼴 우변항 우변항에 마이너스 tm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tm으로 묶어요. tm으로 묶으면 자변항에 0.06 곱하기 4.187 4.187 플러스 플러스 우변항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0.03 0.03 곱하기 4.187 묶어. 묶어. 이렇게 계산한 값이 0.03 곱하기 4.187 곱하기 100이랑 똑같죠. 100이랑 똑같아. 여기서 tm 구하는 거야. tm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니까 나누기로 넘어가죠.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왕 해서 배분해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배분해가지고 tm을 묶어준 거야.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로 바뀐 거고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 거고 바뀐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하는 표현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거죠. 0.06 곱하기 4.187 곱하기 ln에서 0도에서 306.33 켈빈까지 변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값에다가요. 플러스 273을 이렇게 더해주면 섭씨 온도가 켈빈 온도로 켈빈 온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 켈빈 온도로 계산했을 때 306.33이 나온다는 거야. tm이 306.33이 나와요. 여기서 계산된 값에 플러스 273을 해준 값이야. 그랬을 때 켈빈 온도로 표현이 되는 건데 왜 켈빈 온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본 과정에 들어오면 설명을 좀 드리죠. 왜 켈빈 온도를 절대 온도로 라고 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에 눌러줍니다. 0.06 곱하기 4.187 곱하기 ln 단축키 눌러야죠. ln 단축키 누르고 가로 열고 해야죠. 가로 열고 306.33 나누기 273 가로 닫고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0.03 곱하기 4.187 곱하기 ln 가로 열고 306.33 나누기 373 가로 닫고 373은 100 플러스 273이고 273은 0 플러스 273이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0.00 사이 키로졸퍼 켈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ln 단축키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왕정리 배분해서 이왕정리해서 tm 뿌집어내는 거 이거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을 봅니다. 12번은 연륙하기 위해서 사바데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사바데 사이클의 연료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누를 수 있느냐 한번 연습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요. 사바데 사이클의 연료를 구하는 공식의 1- 이씨론 카파-1분의 1 곱하기 로우-1 플러스 카파로우의 델타-1분의 로우 델타 카파승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씨론은 압축비라고 얘기하고 로우는 폭발비 카파는 단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델타는 연료 단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비 폭발비 연료 단절비 등으로 해서 사바데 사이클의 연료율을 구해주게 돼요. 연료 카학에서 보자면 가장 복잡한 계산기를 누르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이걸 한 번에 눌러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누른다 그러면 1- 가로열고 해줘야죠. 가로열고 가로열고 1 나누기 15 1 나누기 15 그 다음에 거듭제곱 가로열고 1.35 마이너스 1 가로닫고 가로닫고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 가로열고 곱하기 가로열고 1.723 곱하기 1.806 누른 다음에 거듭제곱 단축키 눌러서 1.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가로닫고 나누기 나누기 가로열고 이때는 여기서는 가로열게 해줘야 돼. 분자 누른 다음에 가로열기 나누기하고 가로열기 가로열기해서 1.723 가로열기하고 한 번 더 가로열기 해줘야지 중가로를 많이 사용해야 돼. 한 번 더 가로열기해서 1.723 마이너스 1 가로닫고 플러스 1.35 곱하기 1.723 곱하기 가로열고 1.806 마이너스 1 가로닫고 가로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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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분모에 가로열기를 했었죠. 분모에 가로열기를 했기 때문에 분모에 가로열기를 했기 때문에 가로닫기를 한 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1 마이너스 가로열기 했죠. 가로열기 했으니까 한 번 더 가로열기를 가로닫기를 해줘야지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려면 중괄호를 한 번 이렇게 더 해줘야지 됩니다. 중괄호를 더 하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고요. 이 중괄호를 지금 표현해 놓은 중괄호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는 거죠. 엔터 치고 나온 값에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를 표현해 주는 거야. 백분율로 표현해 줍니다. 효율은 백분율로 표현을 해서 답을 선택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걸 한 번에 눌러서 곱하기 100 까지 누른 다음에 엔터 치고 곱하기 100을 하세요. 이걸 그대로 따라서 누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는 중괄호를 이 중괄호 중괄호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50점 8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각 누르고요. 따로따로 누르고 세 덩어리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임시 저장 장소 있다고 했죠. 임시 저장 장소 장소 A, B, C, D A, B, C, D 이런 E, F 이렇게 해서 적어도 6개에서 8개 X, Y 해가지고 6개에서 8개 임시 저장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스트레이드 단축키하고 R, C, L 단축키를 이용해서 계산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세 덩어리로 나눠서 A에 저장시키고 B에 저장시키고 C에 저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1-A 곱하기 B 나누기 C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면 바로 57.8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 그렇지 않고 이걸 한 번에 누르겠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1- 가로 열고 1- 가로 열고 가로 열고 하나 더 가로 열어야 되겠다. 하나 더 가로 여세요. 하나 더 가로 열고 1 나누기 15 또 가로 열고 가로 열고 1.35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 이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1.723 곱하기 1.806 누르고 그 다음 거즙제곱 1.35 승 누르고 여기서는 가로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그 다음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그럼 분자 계산이 된 거야. 비 계산이 된 거죠. 비 계산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나누기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가로 열고 가로 열고 다시 가로 열고 하나 더 가로 열고 1.723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플러스 1.35 곱하기 1.723 곱하기 가로 열고 1.806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로 닫고 해주면 이제 분모 C 계산한 거 가로 닫고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한 번 처음에 가로 열어놨으니까 가로 닫아야죠. 가로 닫아서 엔터를 쳐요. 엔터를 치면은 0.0 0.57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578 0.578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57.8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적절하게 잘 해서 이게 이제 실수해갖고 몇 번 누르잖아요. 그럼 시간 많이 까먹어요. 많이 까먹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한 번에 눌러서 답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L라는 방법이 됐든 B라는 방법이 됐든 간에 어떤 방법을 누르든 한 번에 딱 눌러서 57.8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된 거죠. 웬만큼 이제 계산기 누르는 거는 연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마지막 문제이긴 합니다. 13번 문제를 보는데 자 이건 이제 유체역항 문제입니다. 유체역항 문제에서 지수 연산하는 것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한 번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밀도 중력가속도 유속 점속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무차은 수는 그랬어요. 이걸 이제 버킹함의 파이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파이는 m-m 해가지고 물리변수 4개 물리변수 4개 그리고 기본 변수가 3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무차은 수가 나와서 그 하나의 무차은 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데 밀도는 지금 로우로 표현한 거고 중력가속도는 G 그리고 유속은 V 점속력은 F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우의 알파성 G의 베타성 V의 감마성 에 F를 곱해준 값이 지금 하나 나오는 무차은 수를 구하고자 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를 차원해석을 하면 밀도 로우를 차원해석을 하면 M의 L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돼서 M의 L의 마이너스 3승의 알파승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L의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돼서 베타승 유속은 속도니까 L의 T의 마이너스 1승 해서 감마승으로 표현해 놓을 수가 있고 힘은 M의 L의 T의 마이너스 2승 질량 길이 시간입니다. 질량 길이 시간으로 점속력 힘을 표현하면 M의 L의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이 돼. 이런 관계들은 유척학을 정리하면 1장이라든가 6장 우리 교재의 6장 부분에서 해석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세한 건 나중에 본 수업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를 풀어놓으면 풀어놓으면요. M의 알파승 M의 1승 곱하기 알파죠. M의 알파 플러스 여기 M의 1승이 있어요. M의 지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일이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M의 알파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돼. M의 알파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L의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지수끼리 곱해서 풀어내는 거야. 그리고 T의 T의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이게 무차원이거든요. 무차원이라는 얘기는 차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M의 0승 L의 0승 T의 0승 각 M과 L의 지수값들이 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3개 만들어져요. 알파 플러스 1 이꼴 제로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이꼴 제로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3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수 연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수끼리 곱해서 풀어내는 거 지수끼리 풀어서 표현해 놓는 거 그리고 지수와 지수의 곱은요. 지수와 지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M의 M의 알파 승 곱하기 M의 1승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은 값의 지수값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연산하면 지수끼리 더 해주는 거잖아. 곱하기는 플러스로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M의 알파 플러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L의 마이너스 2 L의 베타 승 곱하기 L의 감마 승 L의 베타 승 곱하기 L의 감마 승 L의 마이너스 3 알파 승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지수끼리 이렇게 가로로 묶어 있을 때 어떤 수 X에 그러니까 어떤 수 X에 A승에 B승이다. 그러면 이건 X에 AB승과 같은 거지. 이렇게 풀린다는 거고 X에 A승 곱하기 X에 B승 이거를 이제 곱한다. X에 A승과 X B승을 곱한다. 그러면 이거는 X에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X에 A승 나누기 X에 B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끼리 차로 계산해주면 되고 곱은 플러스로 지수끼리 나누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세 개를 만든 거야. 세 개를 만들어서 알파를 계산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시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3이 돼요.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이 0 이렇게 돼서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3 플러스 1이니까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표현식에서는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2가 되겠죠. 2가 돼요. 그래서 더해버려. 두 식을 더해버려. 그러면 이제 감마가 없어져요. 감마가 없어지니까 베타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베타는 2 이렇게 떨어져. 이런 경우는 계산기 필요 없이 그냥 풀어내야지 돼.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2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2고 그러니까 이제 감마는 감마는 이 두 식 중에 하나로 풀어주면 되죠. 베타가 2니까 넘어가면 감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2 감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파이는 파이는 로우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중력가속도의 2승 곱하기 유속 V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F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로우의 마이너스 1이나 V의 마이너스 6승은 로우 분의 1 로우 분의 1 V의 6승 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로우 V의 6승 분의 G의 제곱 곱하기 F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들 승수 지수들 지수들의 표현하고요. 지수들의 연산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고 또 이와 같이 방정식 3개를 만들어서 미지수를 풀어내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 푸는 거 이렇게 해서 풀 때 이렇게 해서 둘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가 2개니까 방정식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미지수가 3개면 방정식 3개가 나와서 나와야지 미지수 3개를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베타 플러스 감마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감마 있고 이렇게 해서 베타와 감마가 다 미지수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하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없애야죠. 없애고 나머지 하나를 남겨서 그 나머지 하나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것을 원래 식에다 갖다 대입시켜서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를 찾아내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표현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학적인 연산 이런 것들이 기초 수학 들이 요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학용 계산기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뽑아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고 대부분의 또 전공자라든가 공대생이라면 공대생이라면 요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가볍게 할 수가 있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안되면 요런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아 이거 계산기 활용이 안되는데요.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쭉 한번 들으시면서 내가 잘 안된다 그러면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요거를 연습을 해주면은 본 과정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좀 수월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